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픽은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리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의원이 나가면서 두 분의 잘생긴 외모를 엄청 극찬하고 가셨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를 조금 지었던 게 선거제 개편 얘기인데 이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저희가 취재한 거에 의하면 어제 저희 채널A 보도에서 취재를 한 부분인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기로 민주당이 좀 가닥을 잡았다 이런 내용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가는 수순인 것인가요? 가닥을 잡았다기보다는 지도부의 의중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재명 대표하고 또 의표 원내대표가 너무 솔직한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 아 뭐 의중이 그렇구나 가닥에 잡혔다라고 보이는 게 뭐 일견은 타당한 것 같은데 아직?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절차적인 문제는 남아있고요. 이제 연동형 미래제를 유지하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허들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성정당을 안 내기로 같이 합의해주면 더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이나 아니면 최소한 여의도에서 이 논의가 숙성이 되고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연동형으로 가야겠다. 유성정당을 다시 내면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현실적인 논의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병리평으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그냥 따라가면 그 자체로 또 협상의 실패다라는 게 지도부의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 비례제를 원래 같이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남에서 민주당, 호남에서 국민의힘 비례의원들이 일부라도 생기면 지역주의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그냥 병리평으로 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도부도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아직 논의 중인데 곧 결론이 날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빨리 결론이 날수록 비난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제 그렇죠. 비난받는 건 민주당인 거고 사실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저희들은 연동형을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반대를 했었으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고 병리평으로 가게 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인 거잖아요. 환영한다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선거제 개편 지난번부터 병리평을 계속 고수를 했었고 연동형은 되지 않는다. 일단 연동형은 표가 어떻게 반영돼서 내 표가 어떻게 대표로 연결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다. 투표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병리평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연동형으로 간다면 저희들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난 선거에서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연동형제를 했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이 출연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민주당에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약속이고 연동형제를 만들었던 민주당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버리고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로 상당히 눈치 싸움을 하시다가 눈치 싸움이 아니라 각자 만드셨죠.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니까요 지금도 국민의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병리평으로 가자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병리평을 가되 권역별로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입장을 정하시면 되죠. 저희들은 일찌감치 병리평으로 가고 소선고제로 간다는 입장을 정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치개혁이라는 논의로 전원위원회까지 열면서 거의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다 개별 발언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발언을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그냥 여의도의 정치 공급자들끼리의 관심인 것 같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도보다는 어떤 사람이 정치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아예 그 논의 자체에 사실 좀 부정적이었는데 원래는 원대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비례의석수를 다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양하게 정당의 관계없이 비슷한 의견들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논의가 완전히 줄어들어갖고 병립이냐 아니면 연동형이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정치개혁이라는 느낌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초반에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던 분들도 동력을 좀 많이 잃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병립으로 가면 매번 이렇게 두 당이 나와서 방송에도 두 당이 나와서 서로 그냥 평행으로 다음 4년도 또 갈 거라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를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양당이 조금이라도 이견이 있는 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자괴감은 들어요. 또 이렇게 4년을 물론 당선된다면 당선된다면 또 이렇게 보내야 되나라는 아쉬움은 큽니다. 그런데 이견이 있는 건 한쪽은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희 쪽이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한쪽의 의견은 통과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좀 힘없는 여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저희가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써 통과시켜봤자 욕먹고 통과시켜봤자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테니 상임위 단계에서 되도록이면 협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양당 간에 중재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협상이 거의 안 되고 이견이 있는 것들은 뭐 다음 국회에 다시 논의해야지 지금은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인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소수 정당도 목소리 내도록 하자. 그래서 원내 진입 정당 수준을 늘려야지 이렇게 거대 양당이 양쪽의 어떤 진영 논리를 가지고 다투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좀 지난번도 잘 안 되긴 했었잖아요. 준 연동형을 했지만 사실 그게 다 자매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다 합당을 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좋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지금 민주당만 보더라도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이 만들어질 때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른 제도를 사이에 두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실 야합을 해서 통과시켰던 것이고요. 지금 쌍특검이나 다른 것들도 다 지금 선거제와 관련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당제라고 하면 이런 건강하지 않은 모습은 상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당제가 된다고 해서 건강한 정치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초적인 여러 것들이 성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 얘기를 좀 해봤고 앞으로도 협상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본 이상민 의원 얘기를 또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 고쳐쓰기 힘들다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탈당을 결심을 하셨고요. 당내 친명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상민 의원 이런 행보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의 좀 실제적인 분위기는 좀 어떠세요? 이상민 의원하고 좀 전에 인사를 해갖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얘기가 사실은 큰 반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분당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하거나 최근에 원칙과 상식에서 활동하시는 네 분 뭐 이런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좀 이게 당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다시 한 번 의원들이 아 이 방향이 맞나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이상민 의원 한 분의 이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 이상 논의가 잘 안 되고 방송에서나 좀 의원들이 얘기를 하지 당내에서는 뭐 큰 얘기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원칙과 상식에 있는 네 분은 여하튼 민주당에 남아서 본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반면에 이상민 의원은 뭐 더 이상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시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다만 아직 뭐 국민의힘의 입당에서 공천을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서는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그런데 어제도 뭐 저희 의원들끼리 전체 그 논의하는 방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예전에 열린우리당 분당 사퇴 때도 경험을 다 해봤고 결국은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저희들이나 기본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자리싸움 때문에 당을 나누는 거는 뭐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하튼 싸우더라도 당내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뭐 국민의힘으로 왔으면 도움이 될 만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좀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이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전화 오는 건 없다고 하셨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조금 관심을 두고 계신 인물인 거죠?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개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큰 반향은 없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에게는 큰 반향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한 명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명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큰 반향이 있다.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추가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고민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애써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상민 의원이 나가면서 던진 한 마디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민주적인 논의도 안 되고 민주적 정당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고 개딸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의견에 조금 동의하는 의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세력화된 게 원칙과 상식인 것 같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기다림이 바닥났다고 나와서 신계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당화 문제 민주당이 조금 너무 특정인을 위한 정당으로만 가는 문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서요. 뭐 좀 젊은 초선의원들 많으시잖아요. 문제의식 같은 게 좀 없나요? 다 초선의원들도 원체 다양하니까 생각들도 서로 다양한 것 같고 하나로 모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각각의 비판들이나 불만사항들은 있죠. 뭐 그렇긴 한데 저희가 내년 총선을 생각했을 때 지금 지난 1년 반 동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으로 많이 의총에서도 논의도 하고 대외적으로도 문제 제기도 하고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일단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국민의힘의 또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사석에서나 아니면 공식 석상에서나 하시는 얘기를 보면 일단 당내 특히 의원들 간의 불안은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지가 되게 강행하게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지자들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불만 더 이상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그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의원들은 그래도 그런 노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문제의식 자체가 또 안 갖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여러 군데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긴 호흡으로 개선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뭐 2027년 때 저도 자리를 바꿔서 여당 쪽에 앉고 싶기 때문에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분명히 개선할 부분은 있고 뭐 계속해내가겠습니다. 당대표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당이 분열되는 걸 원하는 당대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도 바라진지만 지금 그렇게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개딜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개딜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 의원들은 절대 다른 말을 내지 못하고 이렇게 건강한 비판을 하고 나가는 이재명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아까 더 글로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의 사람을 매도하듯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뀔 수 있는 지금 시스템이 되느냐 건강한 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도 예전에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국민들이 봤던 민주당의 모습은 그래서 당내에서 여러 목소들이 공존할 수 있었고 개파가 있었지만 그 개파가 어쨌든 나름대로 조화롭게 개파 간의 갈등은 있다 하더라도 잘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총선이나 대선 때 그 힘이 발현이 됐던 것들이 민주당의 모습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상민 의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저런 얘기를 국민들이 하거나 언론이 하면 저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 한 명을 품지 못하고 내보내는 정당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사실 제가 국민의힘 내부 얘기니까 잘 안 하지만 이상민 의원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파장이 훨씬 더 큰 거고 그게 국민의힘의 당내 문화 내지는 예전에 전당대회 때 당대표를 뽑을 때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갖고 특정 후보 나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화가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더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특히 지금 병리평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소수 정당이 민주당하고 가까운 정당만 있어서 폐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준석 대표와 같이 보수의 소수 정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병리평이라는 건 이준석 신당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사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금 또 개딸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민주당도 지지율이 낮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대 당에서 비판하든 국민들이 비판하든 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준석이든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하느냐라 에 대한 비판은 저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서 민주당은 이런 모습이고 과연 민주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에 대한 말도 못한다면 우리는 당내 문제에 대해서 상대 당에서 어떤 이야기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충분히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당내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 다 알고 있고 우연 개개인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 상황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시선에 대해서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자유이고 저희는 최소한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을 거다 변화할 수 없는 정당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켜보시면 될 거고 민주당이 저는 지금은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 분명히 다른 움직임도 있을 거고 나쁠 수도 있는데 약간 리버럴한 정당이거든요 약간 통제가 안 되는 정당이라 좀 지켜보시면 시끄러운 목소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얘기를 또 잠깐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조금 오늘 벌어질 이슈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후쯤에 만날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지금 보면 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혁신안을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로 넘기는 거니까 좀 시간의 문제다라고는 하는데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어떤 여론은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오늘 두 사람의 만남으로 좀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어떤 안을 제안했을 때 쉽게 받아들여진다면 저는 그건 혁신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혁신안은 그만큼 아픔이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혁신안을 받아서 예를 들면 불출마든 험지출마든 발표하는 시점이 있고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다 잘 결정을 할 것이고 지금 혁신인을 비롯해서 총선기획단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 그리고 이제 곧 선대회가 발족할 것이고요 여러 지금 기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구들은 결국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로 모아서 결국 선거의 공천과 관련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불출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정적으로 이 시점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은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게 맞은지 그리고 혁신위에서 할 일은 저는 큰 틀에서는 어떤 선거에 관한 공천에 관한 혁신안이라고 한다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고 공천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출마라든지 이렇게 특정인을 지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에서 결정해서 그것을 반드시 채택하도록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은 공천 배제나 공천권 행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당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했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수용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에게 설득 가능해야 되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시간을 뒀더니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제적인 방법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그 원래 희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저는 거의 반감되거나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혁신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받아야 되고 지금 당장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지도부에서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의 승패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고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 지도부입니다 당 지도부의 결단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